미디어유스 서민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임 유인총과 청와대재단 이사장 윤병세가 함께 협력하여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 가을을 더욱 특별하게 물들일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가을은 청와대의 특별함이 더욱 돋보이는 계절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더욱 많은 문화행사를 열어 다시 찾는 청와대 사랑받는 청와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라고 했다. 추석 명절을 기념하여 9월 14일에서 18일까지 청와대를 저녁 7시 30분에서 9시 30분 야간에 개방해 작은 음악회와 가을밤에 산책 등의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청와대 야간 개방은 지난 9월 9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인 https www.openchongward.kr에서 하루에 500명까지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고 있으며 추석 맞이 청와대 팔도유람 전통행사는 청와대 관람 예약만 하면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청와대 헬기장과 춘추관에서 주건문화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국악과 밴드길놀이 행진의 특별한 공연이 열리고 팔도 민속놀이도 직접 체험해 볼 기회가 있다. 이미 지난 행사로 아쉬워하는 사람들은 이번 주말과 이번 달 27에서 29일 또는 10월 11월에 마련된 달은 문화행사에 참여하면 된다. A플러스 페스티벌, 어플러스 페스티벌 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문화예술축제로 9월 27에서 29일까지 청와대의 헬기장과 춘추관 홍보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한 국립발레단의 체험행사인 꿈나무 교실인 인 청와대와 태권도 시범공연 위대한 태권도 그리고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아리랑예술단의 공연 등 여러가지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진다. 춘추관에서는 국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K, 컬처의 근원인 한국문학도 접할 수 있다. 9월 28일부터 11월 24일까지 국립한국문학관에서 한국문학의 맥박, 맥박, 전이 진행하여 쉽게 접할 수 없는 귀중한 한국문학 자료를 선보인다. 이밖에 10월에 매주말 청와대 헬기장에서 클래식 재즈가요 국악 등 여러 장르의 음악회가 마련된다. 첫 주와 두 번째 주에는 특별한 야간 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총괄적으로 이번 9월부터 11월까지 청와대에서 청와대 야간 개방행사 lt 라이트 청와대 gt 청와대 추석마지 문화행사 lt 청와대 팔도유람 gt lt 피리정황 및 대취타보존회 gt 공연 국립발레단 lt 꿈나무 교실인 청와대 gt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lt 공연 전시 a 플러스 페스티벌 gt 국립한국문학관 희귀자료 전시 한국문학의 맥박, 맥박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어서 10월 청와대 문화예술축제 lt 블루하우스 뮤직 페스티벌 gt lt 로적성에 로적성의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루다 gt 2024 한복문화주간 한복체험행사 lt 청와대 전통 한복전시 gt 10월 청와대 문화예술축제 lt 대한민국은 공연 중 가을 음악회 gt 한류의 시작 lt 위대한 태권도인 청와대 gt가 열릴 예정이다. 문화행사 장소는 헬기장 춘추관 홍보관 봉관 등이다. 지난해 청와대 일대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k-음악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야외 콘서트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22년도에는 전세계가 열광하는 k-클래식 음악회를 총 4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잇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4년 작성하여 공공놀이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 작성자 김상아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홈페이지 http www.mcst.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